비트코인 얘기를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26,000불 아직 비트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게 좀 안타까워 차라리 진짜 비트만 좋았으면 알트가 더 좋았을 텐데 알트가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막 상승하고 있었잖아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수요를 더 받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깝긴 합니다 너무 아깝다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형님들 비트가 여기서 머물러지면서 알트들이 지금 빡 올라가는 거 이게 어디야 이거라도 지금 감사합니다 해야 돼 진짜 세력들한테 제가 알트를 형님들한테 왜 하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시장 분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빠지더라도 천천히 빠질 거니 알트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트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었고 그래서 알트 하라고 종목을 추천해 준 건데 그래도 걔네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대요 근데 이게 지금 끝났냐 끝이냐 알트가 아직까지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전반적으로 조종을 받은 게 단순히 조종받아도 괜찮을 만한 자리에서 조종을 받은 거기 때문에 차후에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제 생각이고 혹시라도 비트코인이 25,000불 부근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어찌됐든 다 조심을 해야겠죠 그 전까지 조금 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알트는 크게 영향을 아직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안 받고 있죠 크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더 형님들이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우선은 25,000불 부근 그리고 26,000불 부근인데 지금 26,000불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고 나서 조종을 받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좀 더 머무를 수도 있어요 머무르다가 한번 더 올라올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지금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 구간 한번 더 확인하러 내려와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니까 우리 형님들이 꼭 비트코인이 지금 좋은 흐름은 아니고다라는 걸 먼저 인지를 좀 하고 알트 대응에 좀 적극적으로 조심조심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비트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크게 그래도 단순히 이 자리에서는 크게 아직은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크게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뭐 크게 추가락이 나오거나 추가락이 나올 거면 이 자리에서 이제 알트를 끌고 내려갈 겁니다 여기 자리에서부터 깨고 내려오면 근데 아직까지 여기 자리까지 시간이 있어요 반등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깨지더라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알트가 조금 더 추가 상승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아직은 나올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조심조심은 하셔야 돼 손절 라인은 꼭 잘 지키시고 갑자기 비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최근에 내가 어느정도 룸이나 뭐 STP 뭐 캐리 파워렛죠 뭐 등등등등 뭐 무당이 때문에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본인이 잘한 거겠지만 수익 지키려면 슬슬 시드 줄여서 조심조심 더 하세요 이게 사람 욕심이 끝도 없는 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본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먹을 거야 더 먹을 거야 하면서 시드를 먹은 거까지 수익 본 거까지 막 넣잖아 그럼 나중에는 꼭 까먹어요 먹은 거를 까먹든 먹은 거 이상을 까먹든 까먹습니다 그 본인들이 분명히 경험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하면 지금 슬슬 조심조심 하시는 게 좋겠죠 꼭 까먹게 돼 있어요 계속 본인이 더 먹겠다고 욕심 부리면 먹은 것도 까먹어 적당히 먹었으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지켜보세요 매매를 빡세게 하지 말고 진짜 보수적인 흐름 봐가면서 대응을 하겠다 라는 관점으로 알아라 술 배 питается 나중 그는 그는 인간에 울음 이 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